안녕하세요. 여느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관계로 업하고 프론트가 붙은거 있죠. 뜻은 뭐 터놓고 선블로 앞에 이런건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업이라는건 전치사로 쓰인거에요. 업더레더 그러면 사다리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사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다리가 쭉 올라가는거면 업더레더는 사다리 위로 위쪽으로 올라간거에요. 업더레더. 사다리 위로 쭉 올라간걸 말하는거에요. 근데 이럴땐 업더레더. 뭐 덜 쓰지만 프론트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개입된거에요. 프론트라고 하는데 딱 어느 프론트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앞쪽이라는 개념이 그런 기능, 기능, 장소의 기능의 개념이기 때문에 관사를 안쓰는거에요. 앞쪽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앞쪽으로 한참 올라갔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앞에라는 뜻으로 그냥 쓰이기도 하지만 이걸 뭔 얘기를 할 때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에 앞쪽이 쭉 위쪽에 올려놨다는 얘기니까 터놓고 얘기를 했다는 뜻이 되고요. 시간적으로 보면 쭉 미리 앞쪽에다 미리 앞서서 한참 앞서서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거라면은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돈을 갖다가 원래 이 점에서 낼 수가 있는데 한참 앞쪽에서, 앞서서, 이게 이쪽이 앞으로 본거에요. 이쪽이 앞쪽인거여서 한참 앞쪽에서 한참 앞서서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래서 선불로 라는 뜻이 되기도 한거죠. 그래서 관사 안쓰고 그냥 업프론트가 만들어진거에요. 그래서 그냥 외워도 되지만 어떤 뉘앙스를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되요.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간거. 앞쪽인데 미리 미리 주는건데 앞쪽이고 뒤쪽이겠죠. 돈을 준다면 앞쪽에 주는거 이쪽이 뒤에 뒤죠. 이게 프론트고 이쪽이 뒤일거 아니에요. 리얼거 아니에요. 앞쪽에서 한참 앞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참 앞쪽에서 미리 이쪽으로 미리 한참 앞으로 온거죠. 업프론트인거죠. 한참 앞으로. 리어가 아니고 업프론트죠. 아무튼 뭐 그래서 선불로도 내놓고 테이블이 있다면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면 테이블에 뭐 앞쪽에다가 앞쪽에다가 테이블 앞쪽에다가 한참 앞쪽에다가 딱 이렇게 사람을 보이는데 안 보이게 뒤에서 여기서 꼼짝꼼짝 하는게 아니고 한참 나가서 앞쪽에서 두고서 얘기하는거니까 터놓고 얘기하다. 앞에 탁 앞쪽으로. 그래서 한참이라는 뉘앙스를 갖고 이해해도 괜찮아요. 한참 앞쪽에 또는 뭐 한참 선불로 한참 앞에. 이렇게 업이라는게 여기서는 개념은 한참으로 이해해도 괜찮아요.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느낌만 좀 느낌만 좀 갖고 계시면 되요. 느낌만 좀 갖고 그냥 뭐 이해하면 되죠. 자 글을 읽어보죠. well, said Casper가 말했죠. would you gentlemen, you gentlemen, care to talk business, 사업 얘기할까요? we might as well tell you this. 이거를 upfront, 아하 까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참 앞에 내놓고 테이블 위에 한참 upfront 인거죠. 해놓고 얘기하자. 라고 said Lucas가 말한 거죠. Mr. Lashed and I, Lashed, 꼭 인도계 이름 같네요. Lashed와 저는요. have already taken a look at, 봤어요. What are the aerospace companies? 우주 공간 에어로스페이스 회사들이 개발 중에 뭘 갖고 있는지 갖고 있는 걸 살펴봤어요. We looked over the Cali Astroliner와 롤튼사와 크리스터 K1을 살펴봤어요. We were impressed. 감명받았어요. by all of them. 하지만 특히나 K1에 대해서. 여기 K1 나오죠. but we figured we should give you a little company. 당신의 이 작은 회사에도 Chance to make a peach. 피치는 이게 뭐 오리지널 영화에서 온 거라서 1이 도움이 안 되는데요. 아무튼 뭐 선전하는 거예요. though as well은 to의 뜻이죠. 또 선전할 기회를 주기로, 줘야 하겠다고 우리는 생각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게 뭐냐 뭐 다 있죠. up이죠. 쭉 내려가죠. 자 그럼 peach는 여러분이 읽어서 선전, 광고 이런 건데 이 단어는 보면 원래 오늘도 고대 영어에서 peak한 고대 영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게르마닉 중에 한 한 어원인 거예요. 특히 영어에서 발단이 된 거죠. pick에서 왔다는데 어려워요. peach에서 왔다는 건데 trust, throw, throw, 던지는 거예요. 야구에서 피쳐는 공을 던지는 거죠. make a peach는 선전하다고요. 피쳐 텐트는 텐트를 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죠. 자 upfront가 나왔는데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이거 dash를 붙이고 쓰기도 하고 원래 이거는 전치사에다가 명사가 만들어진 거니까 띄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치사고 명사니까 꾸몄을 때는 이 dash를 붙여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dash를 붙여서 dash를 붙여서 연결을 하던 것이 dash도 띄고 한 단어로 쓰기도 해요. upfront로. 근데 이렇게 dash를 쓰기도 하고 dash를 안 쓰고 나중에는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거죠. 미리 선불로 솔직하게 터놓고 공경원이 앞에 forward 위치에 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보면 in advance도 아시죠? you can have being biased. 편견을 갖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so you may as well 하는 게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다 터놓고 한참 터놓고 앞에 내놓고 이런 거죠. some companies charge a p up front죠. 선불로 이런 거죠. but we don't think that's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there's some species가 있다. 앞쪽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뭐 형용사로 쓰인다면 보통 더 많이 dash를 붙이는 게 더 많아요. dash를 붙여, 하이픈을 붙여서 upfront 무슨 명사 이렇게 upfront 명사, upfront p를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나 이것은 뭐 조호법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대시를 붙여 쓰는 것도 있고, 띄어 쓰는 것도 있고, 한 단어로 쓰는 것도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게 전차 업더레드에서 업더처럼 upfront이고, 프론트엔 관사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